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판례공부 민사 추신금 소송의 효력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29일이고 사건번호는 2016-35390 판결입니다. 판례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추신금 사건입니다. 추신금 사건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갖고 있는 다른 채권, 그 채권을 자기가 돈을 받는 그런 걸 추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돈을 받아내는 권한, 그걸 추심이라고 하는데 그 추심을 받으려면 법원에 압류 추신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신명령. 이거 약간 다른 게 압무 및 전무 명령인데 전무 명령은 아예 채권을 넘겨받는 거고 추신명령은 돈을 받을 권한만 취득하는 걸 추신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신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상대로 추신금을 청구를 하는 거죠. 이제 결국 원고가 원심에서 폐쇄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바뀐 겁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 한번 보시죠. 사실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1억 8천 정도의 채권을.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은 거죠. 그런데 이 채무자는 어떤 채권을 갖고 있었냐면 사우나의 동업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업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우나 동업자금 반환 채권을 압류 및 추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들은 동업자금을 반환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고들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피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9,800만원 달라. 내 동업자금 9,800만원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압류 추신됐다고 해가지고 각하되버립니다. 아까 말하셨을 것처럼 추신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권한은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채권이 권한이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각하됐고 그 이상, 압류된 채무 이상의 돈을 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없다라고 해서 기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채무자가 임호부한테 이 채권을 넘깁니다. 동업자금 반환 채권을, 그러니까 임호부가 이 채무자한테도 채권이 있다고 하고 이 임호부가 압류 추신명령을 또 받습니다. 동의자 채권에서 또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임호부가 추심권자로서 추심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고의 추심금 이전에 채무자 임호부가 추심하는 소송이 한간 더 있는 거죠. 그 소송에서 이 임호부와 피고들이 합의를 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하냐면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 모두 포기한다. 그러니까 9천만 원만 동업 반환자금 주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 모두 포기하는 걸로 재판상 화해가 돼서 1차 추심금 소송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가 이 피고의 상대로 2차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서 초과분, 9천만 원 초과분, 9천만 원이 받아왔으니까 그건 빼고 그 초과분은 줘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더니 피고들이 나 재판상 화해했으니까 못 준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피고들 입장에서는 원고 채무자 임호부가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서 재판상 화기를 해가지고 9천만 원만 집어 나머지 청구 포기한다고 화해까지 해서 끝났는데 원고가 다른 채권자라고 해서 또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한 거죠. 원심은 억울하다고 인정을 해줬는데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압류 추심 명령은 추심 권한만 취득하는 것이지 그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포기하거나 양조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임호부라 하더라도 나머지 청구 포기하는 거 안된다. 권한 없는 자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결국 그러면 그 재판상 화해는 뭐하러 한 거냐 그 채무자 임호부의 한정에서는 더 이상의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겠다는 말의 의미에 불과하지 여전히 채무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징금을 소송을 해서 임호부가 돈을 9천만 원에 받아왔죠. 받아오면 이거는 나머지 채권자하고 나눠서 가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배당제차를 거치게 되는데 결국 이런 소송은 지금 원심이 헷갈린 이유는 뭐냐면 채권자 대의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어떻게든 그 대의소송의 결과를 알게 되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그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 때문에 헷갈린 겁니다. 하지만 추심권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를 대법원이 밝힌 거죠. 그래도 대법원도 5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고 정직이 안 돼서 어쨌든 추심소송은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지만 그거는 추심 권한 한도 내에서만 있지 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또 추심소송을 제기하면 할 수 있다. 이게 판결의 요지이고요. 이렇게 되면 원고는 80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겠죠. 피권한테. 그런데 9천만 원은 이모부한테 받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소송을 할 때는 이모부한테 갔기 때문에 이모부에 대한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은 이모부를 상대로 채권 부전자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채권자 대의 소송하고 추심소송이 다르다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